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루아노에 있는 할리 러브가우텔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바람의 산이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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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市에 영문한 Delta는 겁니다. 한국말로 말하자. 이곳은 위험에 이렇게 다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위험에 이렇게 다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위험에 이렇게 다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있으시오? 스몰 터널 이거 터널 보이세요? 터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터널을 누르기 오마이크 멈추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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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년 내내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어서 바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여기 1년 내내 바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여기 2년 내내 바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여기 2년 내내 바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여기 1년 내내 바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여기 2년 내내 바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여기 2년 내내 바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아시기 바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지금 3년 내내 바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아멘